분석 작업의 부분합 문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부분합 시트를 클릭하신 다음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 특정 필드의 데이터를 정렬한 다음 정렬한 데이터별로 합계, 평균, 개수, 최대값 이런 것을 구할 수 있는 것을 부분합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부분합을 실행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은 데이터 정렬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데이터가 정렬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분합을 실행하시면 중간중간 다른 결과가 표시가 됩니다. 문제에서는요. 정렬은 학과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과 필드 하나를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에 기역, 키읗으로 되어 있는 텍스트 오름차순 정렬을 클릭하시면 경영 정보부터 정보통신까지 데이터가 정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렬이 된 상태에서 데이터 탭에 윤곽선의 부분합을 클릭하시고 조금 전에 정렬하셨던 학과를 가지고요. 합계의 최소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함수는 최소값을 선택하고 부분합을 계산한 항목은 합계입니다. 라고 처음에 체크가 되어 있는 합계 확인만 해주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학과별로 합계의 최소값이 구해져 있고요. 다시 한번 부분합을 클릭하셔서 학과별로 저희는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하는데 합계에 대한 선택은 해제하시고요. 문제에서 기본 영역, 인성 봉사, 교육 훈련 3개에 대해서 부분합을 실행할 건데요. 조금 전에 구한 최소값도 표시할 거고요. 지금 구할 평균도 표시할 거라면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체크가 꼭 해제가 되어 있어야만 둘 다 표시가 됩니다. 만약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체크가 선택이 되어 있다면 최소값은 없어지고 평균만 표시가 되니까 꼭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체크를 해제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면 평균과 최소값 둘 다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 영역에 입력된 결과가 표시된 데이터를 소수 이하 한 자리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C7셀, C12셀, C17셀, C19셀 선택하시고 셀 서식,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을 누르시거나 키보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을 누르셔서 표시 형식 탭에 숫자에서 소수 한 자리 하겠습니다. 라고 소수 자리수를 1로 하셔도 되고요. 또는 사용자 지정에 오셔서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입력하시고 샵, 꼭 자리수는 한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표시 형식의 숫자나 사용자 지정을 이용하셔서 소수 이하 한 자리로 표시해 주시고 그 다음 부분화 결과에 표 스타일 보통 2라고 되어 있는데요. 부분화 결과가 있는 A3부터 F20 영역을 선택하시고 홈에 가시면 스타일이 있는데요. 표 서식이라는 스타일을 선택하셔서 보통의 두 번째에 있는 표 스타일 보통 2를 선택하고 그러면 A3부터 F20 영역에 대해서 표 스타일을 적용할까요? 라고 깜빡깜빡합니다. 네 맞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문제 제시된 그림과 같이 부분화가 실행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부분화가 잘못 작성을 해서 해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요. 데이터 탭에 가셔서 그 다음 현재는 표 서식이 되어 있어서 부분화가 해제할 수가 없는데요. 만약에 표 서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실행 취소 한번 해볼게요. 표 서식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분화가 잘못해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시면요. 데이터의 부분화에 가셔서 모두 제거를 클릭하시면 네 부분화가 실행하시기 전 상태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보시다가 부분화가 정렬하지 않고 잘못 작성했다. 라고 하시면 부분화 모두 제거하시고 데이터 정렬하셔서 부분화가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분화 예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